히퍽 크린아 피자 파이 히퍽 크린아 피자 파이 아 에스티 에스 그나 하이 오늘은 뮤비 날입니다. 저희가 빌런 촬영대로 뮤비가 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없었네? 이렇게 갑자기 뮤비가 다가와서 굉장히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첫 번째. 아니 나 괜찮아. 그래서 지금 뮤비야. 파이팅! 과정이 다음에 제 차례. 드디어 저희가 박수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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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기는 시베리아 마크 춥습니다. 맞아요. 새벽이거든요. 졸린데 너무 추워서 잠질 수 없는 추임. 파이팅! 안녕! 개인 이미지 다시 끝났는데 맨 처음 찍었으면 약간 감이 없어서 입이 여졌네요. 감이 없어서 마음이 안 들었는데 제가 제일 추석한테 마음에 안 들었는데 화면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조금만 더 말해 줄게 입이 밟은 믿음을 추메 다시 한 번 더 랩퍼포인 이 돈을 해줘 이 돈을 해줘 모두 정해져 이 돈 just coming with you 잘 섞어 잘 투 세퍼콘인 잘 투 세퍼콘인 잘 투 세퍼콘인 안녕하세요. 안녕. 뒷말이 나다. 저는 솔로 포켓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 첫 뮤비 현장인데요. 어때요? 인신들 기대되시나요? 잘 먹겠습니다. 인생으로 이렇게 많이 해봅시다. 안녕. 민씨 여기는 정말 추운 곳인데요. 네. 지금 여기 뭐 하나 있거든요. 근데 이 히터는 너무 뜨거워서 찍었는데 맞아버려. 이렇게 골고루 지지워주면서 구워줘야 돼요. 저는 이곳에만 있어요. 맞아요. 가만히 있어요. 눈 뜨거워서 이렇게. 이렇게 하죠. 닦아줬다. 랩플렉스. 알죠. 흡어질까? 아니 자정이에요. 사랑해봐. 그만해. 동작도. 우아! 방금 저희들이 드라마에 다 찍었습니다. 반갑습니다. 뭔가 소아가 이렇게 진짜 떠나버렸는데요. 뭔가 뮤직비디오에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합니다. 잘 나오지. 그리고 민씨도 기대만 해주세요. 나도 궁금해. 저는 지금 개인 씬을 촬영하러 모래와 한몸이 되고 있습니다. 이바람에서도 모래가 있고, 문안에도 모래가 있고, 보단에도 모래가 있고, 제가 모래가 될 것 같아요. 블록은 열심히 한 만큼 민씨가 꼭 기대만 무리를 열심히 돈을 크게 뜨거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이바람에 도착하셨으면 좋겠어요. 안녕하세요. 뭔가 언제 이렇게 인생되면서 차 위에 올라앉는다보니까 다불로 뭔가 이게 재밌고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. 카메라 보고! 뭔가 꽃집 beim 이 차은 그중 저는 지금 오늘도 입술을 잘 못 움직여요. 하나 잃어버렸거든요, 사실. 화장실을 갔는데 거울을 보는 순간 이게 없는 걸 발견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분이기 때문에 몸에 들어간 건 아니겠죠? 그럴 수는 힘이 없을 거예요 들어가서 뭐 소화가 잘 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굉장히 침착했다 잘 해봤어요 온이 되지 않도록 구멍을 하시고 파이팅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연결은 돼 있어 가르마 와이파이가 쎄게 자 우리 두근두근 빨리 나왔어요 느낌 봐요 자 우리 금방 붙잡았고 이제 일제상부터 조리해볼게요 너무 이뻐요 당신 나를 안아줘 얼른 지금 지금은 네 마지막 집단이 맞죠? 저희의 마지막 군무신이 가족이 개인실이 끝하고 저희의 마지막 군무신만 남기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파이팅 파이팅 3 2 1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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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번지게 촬영해 주시고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번지게 촬영해 주실 만큼 이번 선배 활동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성당한 팩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반위 팩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국국토정보공사